시비같아요 너 문서가 없으면 안되네 안녕 사실은 그냥 숨기고 가발 같은 거 쓰고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내가 부끄러울 만한 일이 아닌데 왜 숨기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역대급이에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어제 너무 많이 울어서 오늘 그렇게 많이 눈물이 안 나네요 또 나니까요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 자체가 되게 으쌰으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응원을 생각보다 더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도 몰랐거든요 너무 많아 화이트데이 선물이네 이거 보자 물이야 어? 울면 이거 못 가는 거야? 울면 이거 못 가는 거야? 울면 이거 못 보여주겠다 울면 이거 못 보여주겠다 울면 이거 못 보여주겠다 울면 이거 못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울면 이거 못 받아줘 울면 이거 못 дело 그래서 도대체 전문가 하나eks 도대체 전문가 친구 도대체 전문가 한번 혹시 제안스러운 일인가 그거는 없을까요 выпол지ralores